안녕하세요. 오늘도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안의 흔적의 역사 31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여성들이 신나는 이야기인가요? 뭐 좀 운매 기사로 뭐 이런 정도의 얘기, 남자들이 좀 기죽어 뭐 이런 얘기인 거, 이름하여 매맞는 남편 열전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매맞는 남편이라면 옛날에도 남편을, 남자를 때리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옛날에도라고 그러면 지금도 그렇다는 건데 맞습니다. 역사서를 보면은 뭐 기막힌 일이 많았다 그러네요. 여자들한테 맞은 남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거는 비실비실하고 뭐 이렇게 무능력한 남자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 대장부 중에 대장부 뭐 이런 사람들도 아내한테는 맞고 매맞고 살았다, 뭐 핍박받고 살았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오늘은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자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임 기자는. 사자오라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그 말뜻이 사자의 울부짖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자의 울부짖음인데요. 맞는 이야기인데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뭐 처음 들었는데 위험 있는 부처의 설법을 사자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부처의 설법에 모든 악마가 부처의 기위에 있다는 그런 뜻으로 사자오라는 표현을 썼다네요. 웬 사자오 이야기 하신 거예요? 부인의 얘기가 이제 사자오 얘기인데요. 중국 송나라 때 이야기인데 하동사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국 하동지방에 사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의 별명이 하동사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동지방의 사자오라는 말이죠. 왜 하동사후라고 그랬어요? 그 이제 뭐 하동사후라는 여자의 남편은 진조라는 사람인데요. 송나라 때 인물이죠 물론. 황주에 살았다는데 그 남편의 호가 이제 용국어사라고 했다고 그러는데요. 마침 이곳의 귀향온 소동파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소동파가 있는 시를 지어서 알려졌다고 그러는 거죠. 그 소동파가 시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용국어사 아까 얘기했던 진조죠. 그 사람은 되게 불쌍한 사람이다. 공이었더니 유가었더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밤잠을 모르고 들으면서 느닷없이 하동사자오를 들으면 지팡이를 떨어뜨리면서 망연자실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뭔 얘기냐면 존재의 유무를 막 따지고 공이 어떻고 유가 어떻고 이러면서 철학적 사유에 빠져있다가 아내의 큰 소리에 꿈쩍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진조라는 인물이 부인의 고함 소리를 듣고 지팡이를 떨어뜨릴 만큼 무서워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동사후라는 말이 결국 진조의 부인 유씨가 화를 벌컥 내면서 지르는 고함 소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이 오금을 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소동파 같은 시인이 시를 남겼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동사후라는 말은 기가 좀 센 여자들을 표현하는 말일까요? 그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임 기자도 뭐 하동사후인가요? 지금 집이 어디죠? 목동이요. 목동사후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예전에는 하동사후인 줄 알았는데요. 결혼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동사후가 안 됩니다. 하동사후가 아니라 이제 구미인가 구미사후가 남편의 고향이 구미니까. 아니 남편이 고함은 못 칩니다 아직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진조는 선비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웅 혹을 집안에서도 꼼짝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나라의 때 이제 곽자희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이 안녹산의 난을 평정한 난세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손님이 가득 모인 잔치상에서 처와 첩이 대판으로 싸움이 붙었는데 곽자희는 한마디 거들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앉아 있었다는데요. 사실 그 첫 첩의 싸움이면 사실은 그 첩이 더 좀 마음이 더 갔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얻었으니까 예뻤을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처 앞에서는 아주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없이 앉아 있었다는 거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외국 선멸을 하는데 아주 영웅이었다는데 명나라의 전설적인 장군이 있습니다. 척계광이라는 사람인데 뭐 그의 아내도 남편이 첩을 들이기만 하면 하여튼 내쫓거나 심지어 죽이까지 했다 그러는데요. 본처 앞에서는 하여튼 주눅이 들어가지고 첩의 편이 되지 못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장군의 딱한 처지를 일컫는 말이 있다면서요.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명의 원수는 무섭지 않지만 집안에 있는 단 한 명의 원수는 무서워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수라는 건 두 뜻이 있잖아요. 하나는 원안을 맺힌 사람이라는 원수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장군의 뜻. 메가더 원수처럼 장군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 명의 원수는 무섭지 않지만 만 명의 원안 가진 사람은 무섭지 않지만 집안에 있는 한 명의 원수는 누구냐. 결국 부인이라는 얘기죠. 부인은 무서워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장군뿐이 아니라 위대한 유학자 가운데서도 공처가가 있었다면서요. 우리가 뭐 흔히 유학을 할 때 왕양명이죠.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양명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의 학문의 창시자인데 왕양명은 밖에서는 제자들한테 인간의 도리, 인간의 도리, 사물의 이치 이런 걸 가르쳤겠지만 안에서는 설설기는 공처가였을 뿐이다. 엄청 시야에서 자랐다는데 이게 재미있는 건 또 이 대학자가 또 여색은 또 굉장히 탐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첩을 줄줄이 들였다 그러네요. 부인이 화가 날 만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은 하여튼 여름이면 하여튼 한 적간 대나무 밖으로 보내고 겨울이면 눈 덮인 땅바닥으로 끌고 갔다. 그러면서 이제 무릎을 꿇린 다음에 반성하라 그러고 다그쳤다 그러는데요. 천하의 대학자가 이제 아내의 명령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는 생각을 해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왕양명도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첩을 계속 그렸다는 게. 이게 참 여색을 얼마나 탐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남편이 벼슬을 잃은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당나라 시대에 현령을 지냈으니까 뭐 아주 하급관리일 수는 있는데 완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집안 대청에 손님들을 초청해가지고 밥을 먹다가 흥에 겨운 나머지 이제 계집종을 불러서 노래를 시켰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염씨인데 염씨가 그 모습을 보고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에 그냥 팔을 걷어붙인 다음에 칼을 들고 막 달려왔다 그러는데요. 남편은 상 밑으로 숨고 손님들은 혼비빅산 도망가고 뭐 그랬다 그럽니다. 엄청 대단한 분이신데요. 어떻게 됐어요?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조정까지 이제 그게 소문이 퍼져갖고 너는 말이야 아내 하나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그런 자가 어떻게 백성을 다스리겠느냐 그래서 이제 평을 내리고 일종의 인사고가에서 최하등급을 말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파직되고 말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공처가 또는 경처가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을 해가지고 칭찬을 받은 남자도 있다면서요. 네. 당나라 고종 때 인물 중에 양홍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병부시랑 지금으로 들으면 국방부 차관 정도 되는데요. 됐을 때 고종이 물어봤다 그럽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고관직을 수락을 했냐라고 부르니까 양홍무가 마누라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성격이 강하고 사나운 마누라가 어제 저에게 지엄한 분부를 내렸습니다. 만약 그 직함을 맞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맡았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종왕제가 쿨하게 이제 공처가임을 인정했잖아요. 남편이 그래서 그 사람을 양홍무를 칭찬한 다음에 웃으면서 빨리 부임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답니다. 다 중국 얘기의 중심인데 우리나라 이야기도 있어요. 있죠. 왜 없겠습니까. 산다 하는 게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으니까요. 부부간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세종 때 이야기인데요. 1440년입니다. 이맹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맹균의 아내가 아내가 이씨인데 이씨가 계집종을 때려 죽였답니다. 아무래도 계집종을 아마 남편이 좋아했겠죠. 좋아하고 건드렸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맹균이라는 남편이 아내를 사원부에 탄핵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아들도 낳지 못하는 데다가 남편을 질투한 나머지 여정을 죽였다. 그건 마누라를 부인을 처벌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종이 되레 남편을 벌였다 그러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질투는 부인지 상사다라면서 처벌할 수 없다 이러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집안을 다스리지 못한 남편의 잘못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질투는 부인지 상사 이게 병가지 상사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세종이 그랬다 그러는 거죠. 옛 성연에 이르기를 질투는 부인의 보통일이다. 그거 이제 부인지 상사라는 거죠. 도리어 남편이 아내를 통제하지 못한 죄가 크니까 남편의 관직을 빼앗고 너는 황해도 우봉현으로 쫓아내겠다 그래갖고 아주 쫓아냈다 그러는 거죠. 질투가 부인지 상사라고 하지만 남편을 괴롭히고 구타까지 하는 아내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고려사라든가 조선실록 왕조실록을 이런 문헌 이런 걸 들춰보면 생각보다 많아요. 학대받고 매맞는 남편이 많았다 그러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이제 23살 너나 왕비한테 방망이를 얻어맞고 낑쓸이 못한 울구 그런 국왕도 있었다 그러는 거죠. 어떤 못난 임금이에요. 못난 임금은 고려 충렬왕입니다. 충렬왕이 세자 시절에 원나라의 수도 그러니까 연경인데 지금 베이징이죠. 거기서 혼례를 올렸는데 39살 때인데요. 신부가 누구냐 하면 당시에 원나라 황제가 쿠벨라이였는데 쿠벨라이의 막내딸 몽골어로는 홀도르 게리미실 이런 얘기인데요. 제국대장 공주라고 우리는 알려져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되네요. 원나라 간섭식이었으니까 쿠벨라이의 딸이라면 얼마나 위세가 높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쿠벨라이가 사실 진기스칸의 손자잖아요. 원나라 제국을 하여튼 건설한 어떻게 보면 희대의 영웅인데 그 충렬왕이 바로 그 무시무시한 세계 제국 황제의 막내딸이면 얼마나 또 예뻤겠습니까. 그것도 제국재단 공주가 16살이었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또 철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나이에 우쭐 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죠. 그런데 충렬왕에게는 조강지처가 있었다면서요. 이미 24살 때 결혼한 여자가 있는데 정화궁주라고 해서 그런데 제국대장 공주가 개경에 도착을 하니까 정화궁주는 별궁이 할 수 없이 유폐가 되는 거고 15년이나 충렬왕 본부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또 제국대장 공주가 왕자까지 나옵니다. 왕자가 누구냐면 나중에 충선왕이 되는데 정화궁주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죽으라면 죽었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두려웠고 무서웠겠죠. 그런데 결국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정화궁주가 제국대장 공주의 출산을 축하한다면서 잔치를 베풀어 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화를 불렀는데 그때 이제 정화궁주가 단상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제국대장 공주한테 술잔을 올리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이때 충렬왕이 힐끗 제국대장 공주를 봤다 그래요. 이게 화근이 됐다 그러는 거죠. 제국대장 공주가 의붓중이었던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별렀겠죠. 한번 이렇게 두고보자 해서 별로 쳐다봤을 것 같은데 그게 확인이 됐는데 제국대장 공주가 이제 충렬왕을 이렇게 몰아붙였답니다. 흰눈 그리고 흰자위로 날 보는 까닭이 무엇이냐. 정화 공주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그런 눈으로 보는 거냐. 백안시하는 게 뭐냐 이런 얘기죠. 그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국대장 공주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뛰쳐나가면서 쏘아버졌다는 거죠. 잔치를 그만두세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싸해졌겠네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무지가 어떻게 보면 약과였다는데요. 아주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충렬왕이 제국대장 공주하고 부부 동반으로 처녀사라는 절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금이 먼저 절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뒤따라온 부인이 먼저 온 남편한테 벌컥 화를 냈다는 거죠. 날 따르는 수행원이 왜 이렇게 적냐. 그럼 나도 돌아가겠다 이렇게 삐져 갖고 변덕을 부리고 이제 현찰을 되돌렸다는 겁니다. 남편은 당황했겠네요. 뭐 그랬겠죠. 당황한 남편이 이제 공주를 따라가지고 말머리를 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국당 공주가 남편을 지팡이로 때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고려사를 보면 되게 웃깁니다. 충렬왕이 이렇게 했다 그래요. 공주가 지팡이로 왕을 때리자 충렬왕은 사모를 던져버리며 홀라대 누구냐면 공주의 시종 수행원인데 그걸 쫓아가서 마구 꾸짖었답니다. 다 네 놈 때문에 그런 거야. 널 반드시 처벌할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 거죠. 애 꾸준 사람한테 화풀이를 했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그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맞고 딴 데 가서 화풀이하는 기억이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공주가 화를 이제 좀 풀고 다시 절에 갔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자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들어가갔다고 이제 욕을 하고 막 때렸대요. 그때 이제 옆에 그 임금의 점성사 측근인데요. 문창유라는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한탄하는 내용이 고려사에 나옵니다. 얘보다 큰 모욕이 어디 있겠냐 이런 한탄이 나옵니다. 일국의 왕인데 부인한테 매맞고 화풀이는 남한테 하는 꼴이 좀 한심하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것도 스물세 살 연애잖아요. 부인한테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구타를 당했으니까. 임금이 제국대장 공주 때문에 울기도 했다면서요. 이것도 이제 결국 고려사에 나오는데 공주가 절 흥왕사의 황금탑을 때려 부서가지고 그 황금탑에서 부서진 금을 쓰려고 했다는 거죠. 사적으로. 그러니까 왕이 안 된다고 금하니까 공주가 이제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뭐 이렇게 강행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충려랑은 그저 울게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참 한심만 누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약속을 이기고 우리는 맨날 이렇게 당하는 모습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도 왜 어떤 마지막 황태자의 여인 정은요가 또 이렇게 당하고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남자가 또 당하네요. 어쨌든 원나라 간섭기니까 어쨌든 간에 엉망진창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를 돌려서 우리 역사에서도 부인 앞에 힘쓰지 못한 장군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말선초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왜군을 무찌르는데 공을 세운 분 중에 최은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역시 이제 아내를 다스리지 못했다. 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고려사를 보면은 아내 권씨의 성품이 질투가 심하고 사나웠다라면서 이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광주에 있을 때 투기가 심해가지고 남편의 얼굴에 상처를 내고 옷을 찢었으며 남편의 활을 꺾어버렸다. 심지어는 말, 말의 목을 자르고 개를 때려죽이기까지 했다. 이런 식의 표현이 고려사 열전 최은혜전에 나옵니다. 이분 좀 무서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내 권씨는 도망가는 남편을 쫓아가서 칼로 내리치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겨우 달아나서 이제 화는 모면했는데 이리저리 이제 아내의 칼을 피해 도망가는 어떤 여말선초 장군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웃으면 안 되는데. 남편한테 못생겼다고 모욕을 준 아내도 있었다면서요. 조선의 중종 때입니다. 1517년의 얘기인데 판관 홍태손이 있었고요. 그분의 부인이 신 씨라는 사람인데 이 신 씨 부인이 탄핵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홍태손이라는 남편. 남편이 얼굴이 추악하고 또 이게 전추하고 후추 사이에 아들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이 50이 되도록 후사가 이제 끊길 걸 걱정을 해가지고 다시 장가 될 생각을 해서 이제 신 씨하고 이제 장가 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신 씨를 놀려댔다고 그럽니다. 꽃다운 나이에 저렇게 얼굴도 못생기고 늙은 남자하고 결혼해갖고 같이 잘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어쨌든 간에 혼사가 또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뭐 신 씨라는 사람이 천성이 사납고 안악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결혼 후에도 6, 7년간이나 동침을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 대놓고 구박을 하고 악다구니를 내고 막 그랬다는데 뭐랬냐면 너는 남편한테 너라 그랬다는데 추한 얼굴에 나이도 늙고 기력도 없는데 무엇을 믿고 결혼해서 나를 초라하게 만드느냐 빨리 죽어라 이렇게 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내를 사헌배 고설한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중정은 이 소송에서 홍태선과 그의 아내는 신 씨는 이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홍태선도 이제 수한군수직에서 파직이 되고 뭐 그러는 건데 그 이상으로는 처벌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태선이라는 남자는 얼굴이 못생겨서 아내한테 구박당하고 결국 공직에서 쫓겨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신세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못생겨서 죽으라고 막 그랬으니까 신 씨의 마음대로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이혼다 했으니까요. 장애인인 남편을 학대한 아내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나쁜 케이스죠. 그러니까 1457년 얘기인데 박윤창이라는 사람의 아내 귀덕 이야기입니다. 귀덕이라는 아내가 아주 성질이 산업고 모자러갖고 남편을 위협하고 억누르고 종처럼 부렸다는데 문제는 이제 남편이 한쪽 눈을 잃은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부부가 어느 날 새 집을 지으면서 창문을 어디 둘 거냐고 두고두고 논쟁을 버리고 그러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해서는 안 될 욕을 했다는 건데요. 이 애꾸는 놈아 애꾸는 놈아 네가 뭐 아는 게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잘못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장대를 잡고 처마와 기화 그다음에 창벽을 모두 다 부셔버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춘의 드라마에서 오면 뭐 부셔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저주가 떠오르네요. 그런데 이 귀덕이라는 아내가 그렇게 못됐다면서요.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력을 읽어보면 남편이 좀 너무 불쌍해요. 이 귀덕이라는 부인이 산해종이 아주 키가 크고 멀끔한 산해종이 있었는데 귀여워했다고 그러는 거죠. 귀여워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걸 본 여종이 귀덕하고 이 산해종과의 어떤 간통 소식 간통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뭔가 이게 좀 관계가 좀 안 좋았던 모양이죠. 그 소식을 발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덕이라는 여자가 산해종 모자를 때려죽이는 그런 아주 비정한 여인이 된 거예요. 그런 살인사건이 발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귀덕이 체포가 되는데 그때도 남편은 아내를 끝까지 변화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 관리가 당신이 뭘 아냐. 은밀한 안방의 일인데 자네가 어떻게 알겠냐. 뭐 이렇게 아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가 어떻게 아냐. 그걸 왜 감싸고 뒤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구슬프게 울었다 그러는 건데 결국 뭐 알긴 알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변화해 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악처를 애써 변호하는 그런 남편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비웃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악처의 대명사가 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악처의 끝이 과연 어딘가. 이게 참 그렇습니다. 중종 때 역시 인물이었는데 허지라는 분의 아내 유 씨가 있습니다. 대단한 여자인데요. 온 조정을 떠들썩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원부가 유 씨 사건을 이제 임금한테 아뢰는데 이렇습니다. 허지의 아내 유 씨는 투기가 너무 심해서 사생결단으로 남편을 상습구타화해왔다. 그뿐이냐. 볏짚을 사람처럼 만들고 사지와 몸통을 절단하면서 이것이 허지다라면서 이제 계집종들로 하여금 박수치라 이렇게 얘기까지 했다 그러는데. 네. 너무 심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뭐 남편이 무슨 원수가 졌는지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 남편이 부재 중에 과거 시험 감독관으로 임명됐음을 알리는 어떤 임명장. 네. 뭐 그게 이제 명패라 그러는데 그게 집으로 배달됐대요. 그런데 그거를 남편한테 전달을 안 했다 그럽니다. 일부러 죄를 받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웃집 수탁이 이제 암탁을 쫓아서 자기 집 담장으로 넘어오니까 그 수탁을 잡아서 날개를 뽑고 사지를 찢어죽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니네 집도 암탁이 있는데 왜 남의 집 암탁을 쫓는 이유가 뭐야. 너도 그러고 보니까 허지 같은 류의 짐승이로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남편이 허지가 좀 여자 뒷공문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여자의 악행이 장안에 화제를 뿌릴 정도였다면서요. 조종안에서도 이제 모르는 이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럽니다. 구속당하지도 않았고 이혼당하지도 않았고 처벌당하지도 않았다는데 특히 이제 중종임금이 가늠한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옥에 가둘 수가 있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들이 이제 벌떼까지 일어났는데도 중종은 이랬다 그럽니다. 사족의 분연은 사형으로 다스릴 수 없다. 그리고 이혼은 위에서 명령할 일이 아니다. 남편 허지가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좀 망측스러운 일도 있었다면서요. 뭐 이거를 뭐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의 사촌동생 중에 이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촌형이죠. 이 이성계를 따라가서 이제 외구 선멸전에도 나섰던 그리고 이 위아도 회군 때 이성계의 사저 개인집을 방해하고 그래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인데 이분이 1427년에 저를 찾는데요. 부모의 명복을 빌라고 이제 정기적으로 저를 찾아갔다 그러는 건데 거기서 갑자기 죽습니다. 79살인데요. 세종실록을 보면 참 웃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그냥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기록인데요. 세종실록 기록에 부흥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사족을 달아놨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지가 후처 김 씨와 더불어 며칠 동안 절에 머물렀는데 밤중에 후처 김 씨가 그 절의 스님과 간통을 했다. 이때 이지가 그 간통하는 현장을 붙잡아 꾸짖고 아내 김 씨를 구탁을 하니까 김 씨가 남편의 고안을 꺼려다 당겨서 죽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망측한 일이네요. 김 씨 부인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건 현장에는 김 씨의 노비들밖에 없어가지고 사실은 쉬쉬해서 묻힐 뻔했는데요. 부고를 듣고 달려온 이제 이지의 전처 아들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전모를 밝혀냈다 그럽니다. 그 전처 아들이 그걸 알고 고발하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김 씨가 실상을 해버리고 그랬다 그러고요. 이 사건이 사실 유야무야 되고 사실 이게 좀 종친이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창피한 문제여서 세종 임금도 이제 어쨌든 간에 후처 김 씨가 종친의 아내니까 처벌을 면했다 그러고 어쨌든 죽은 사람만 불쌍하고 간통 현장을 잡고 급소를 붙잡히고 결국 죽은 남편만 불쌍하게 된 셈이 된 거죠. 그런데 옛말에 아내가 무서운 세 가지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당나라 시대가 어사대부를 지는 배담의 공처가론이 있습니다. 공처가론. 공처가론이 뭐냐면 아내가 무서운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고 예쁠 때는 너무 보살 같아서 무섭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집안에 자식이 많아지면 구자마모. 이 구자마모가 누구냐면 동자를 잡아먹는 불경의 여신이거든요. 그런 동자를 잡아먹는 여신처럼 변하니까 무섭다. 그뿐이냐. 60이 되면 검은 얼굴에 온통 분을 발라서 마치 구반도. 구반도가 뭐냐면 사람의 전기를 빨아먹는 귀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귀신처럼 변하니까 무섭다. 어찌 무섭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외에 또 대단한 부인도 계신다면서요. 중국의 동진 시기에 그러니까 317년에서 419년 사이죠. 그러니까 4세기 중후반 인물인데 황제 다음으로 권세를 떨쳤던 사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음주가모하고 주색 잡기 아주 능했다고 그러는데 기생대리구 몇 날 놀러다니고. 그래서 이제 첩을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술책을 꾸몄는데요. 물론 이제 아내는 결사반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안의 조카들까지 나서서 이제 옛 문헌까지 인용을 하면서 이제 사안의 아내를 이렇게 달랩니다. 어떤 문헌이에요? 숙모를 설득하려고 시경. 시경이 이제 옛날 시들 이렇게 모아놓은 거잖아요. 공자님이 모아둔 건데 시경의 관저 그다음에 종사 이런 것들을 인용합니다. 관저와 종사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옛 사람들은 질투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촌의 말을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숙모를 설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투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선연의 말이지 않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게 됩니다. 사안의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대단한 대답을 하는데요. 사안의 부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시경의 관저와 종사는 과연 누가 쓴 것이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뭐 조카들이 주공이 썼습니다. 그럽니다. 주공이 누구냐면 그 옛날 그 하상주 시대 그 주나라 그 이 무왕의 동생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그 이 재상인데 남자죠 물론. 주공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안의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럴 테죠. 남자가니까 그런 시를 썼겠지 않냐. 여자였다면 그런 시를 썼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니까 아무도 이제 조카들이 입도 뽕뽕 못했겠네요. 무슨 대답을 했겠습니까? 정답을 얘기를 했는데. 실학자 박재가도 남자들 신사를 한탄한 적이 있다면서요. 어디 이집트 가면 그랬다. 요즘 젊은이들 뭐 싸가지가 없니 버릇이 없니 이렇게 그랬는데 옛날이나 지금은 똑같은 것 같아요. 북하기에서 박재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들 저고리는 날로 짧아지고 치마는 날로 길어진다. 이런 차림으로 제사를 지내고 손님을 맞이할 때 휘젓고 다니고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제 한 친구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 중에 집안을 대장부스럽게 다스린 사람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사나이다운 사나이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가요? 글쎄요. 지금 박재가 이후에 300년 가까이 흘렀나요? 그런데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스스로 질문을 한 번 해보시는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과연 대장부스럽게 집안을 다스린 가장인가 아니면 얻어 터지고 야단 맞고 요즘은 50이 넘어가니까 야단 맞는 비율이 많아져서 뭐 이렇게 잘못하는 게 많은지 주로 야단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실 어떻게 보면 대장부스러운 게 과연 뭐냐? 옛날처럼 품작고 그러는 게 대장부스러운 거냐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쯤 과연 대장부스러운 게 어떤 건지 사나이다운 게 어떤 건지는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번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